개그우먼 송훈이 성공신화 상암동 7층 신사옥 불교 과정에서 기독교로 개종 충신교회 연예인 선교회를 소개합니다. 송훈이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충신교회 연예인 선교회 이천동 충신교회에는 연예인 선교회가 있습니다. 충신교회에 출석하는 연예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상담을 주고받는 이 모임에서 이성미 집사는 회원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으며 회원으로는 개그우먼 이영실 박미선 이영자 송훈이 김영철 탤런트 김석훈과 한상진 가수 황부등이 활동합니다. 이성미 집사는 이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욕자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정을 넘어선 끈끈한 신앙교제를 나누고 있죠. 이성미 집사의 간정집회에는 선교회 회원들도 참석해 경청했는데요. 김영철씨는 이성미 집사에 대해 내 신앙 관리를 해주는 삶의 매니저라고 표현했고 김석훈씨와 황보씨는 신앙적으로 언제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자씨는 죄의식에 빠진 나에게 사랑을 전했으니 아픔을 치료하는 연고나 다름없다고 추켜세웠죠. 박미선 권사는 이성미 집사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수시로 국제전화를 통해 신앙상담을 할 정도로 영적인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증 불교신자 어머니 밑에서 자란 송훈이 그녀가 기독교인이 된 사연 송훈이는 서울예술대학 연구가를 졸업하고 1993년 KBS 특채로 데뷔 수많은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에서 개그와 진행 솜씨를 발휘하는 송훈이 대학 동기 중에는 유재석, 이휘재, 신동엽 등 쟁쟁한 스타들이 많고 특히 유재석과는 무명시절을 함께 보내며 각별한 우정을 쌓았죠. 김신영, 신봉선, 안영미, 김영희와 함께 셀럽파이브라는 이름의 걸그룹을 결성해 활동했고 2015년에는 모바일 방송국 비보TV를 개국해 기획자로 본격적으로 나섰으며 2017년에는 콘텐츠랩 비루를 설립해 콘텐츠 제작까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근래에는 송훈이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 박블레스유, 송훈이 김숙의 비밀보장, 전지적 참여시점, 불타는 청춘 등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하죠. 이렇게 국내 최고의 MC 송훈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간증이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많은 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김밥 장사를 하셨고 송훈이는 항상 팔다 남은 김밥을 도시락으로 싸서 다녔다. 송훈이는 어렸을 적 그런 가난이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은혜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송훈이는 개국 어머니도 했고 특별히 종교가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송훈이 씨가 집안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엄마는 새해가 되면 토종 비결로 운세를 보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송훈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고 불같이 화를 내셨고 처음으로 그녀는 엄마와 큰 소리를 내며 싸웠다. 그녀의 어머니는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불공을 드렸는데 이럴 수 있니? 라고 하셨다. 그녀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좋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 엄마도 같이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주 다투게 됐다. 결국 그녀는 엄마한테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몰래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다. 주일이 되면 스케줄이 있는 것처럼 하고 교회에 갔다. 그렇게 엄마가 교회 다니게 될 때까지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으며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 꾸준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정말 엄마와 같이 교회를 다닐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2008년 가남으로 돌아가시기 직전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는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다. 지금은 여전도회와 중복기도팀에 나가고 새벽기도는 안 빠지고 간다고 합니다. 성지 순례도 4번이나 다녀왔다고 합니다. 송훈이가 크리천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바로 개그우먼 이성미씨라고 합니다. 송훈이는 이성미가 살던 캐나다의 집으로 초대받아갔는데 언니가 찬성 부르고 아이들 재우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게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동네의 삼각교회를 찾아갔고 그곳의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지금 돌아보면 성령의 역사였던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송훈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그렇게 울게 만드셨나 싶다고 했죠. 결국 송훈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연예인들이 모이는 성교팀에 참여하며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으며 송훈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우울함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고민이나 걱정이 여전히 있지만 그런 것들이 금방 지나가 버린다고 합니다. 후회되고 속상할 때가 여전히 있지만 그런 마음이 치유가 되고 무엇보다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며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송훈이는 이제 제사 대신 예비를 드리며 식탁에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 그녀는 가정뿐만 아니라 100명의 연예인을 놓고 중부기도를 하고 있다. 송훈이는 자신만의 전도 원칙도 소개했다. 그것은 바로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변화된 모습,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 모든 사람들에게 까칠했던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 방법이라고 한다. 그녀는 이제 충신교에 출석하며 연예인 성교팀 찰롱방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다. 그곳에는 박미선 권사, 최하정, 김지선, 이영자, 황보, 김용철, 김석훈 씨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비보의 신사옥이다. 건물 모서리가 뾰족, 송훈이, 김숙이, 상암동의 뉴욕 타임스쿄어 연상시키는 7층짜리 신사옥을 치웠다. 비보의 신사옥이 공개됐습니다. 25일 유튜브 비보TV 채널에는 SMJYP 하이브 개섭거라 떠오르는 엔터업계 신흥강자 비보의 신사옥 최초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습니다. 영상에서 송훈이는 김숙을 데리고 신사옥 건물로 이동했죠. 송훈이는 사옥이 뼈대가 완성됐다. 이제 인테리어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숙은 내 방 있지 나 너무 기대된다며 책상도 없었잖아 이제 짐이랑 갖다 놔도 되는 거냐고 들뜬 마음을 전했죠. 두 사람은 고생했어 그동안 이라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김숙은 빚이 얼마지라고 현실적인 질문을 건넸고 송훈이는 빚이 거의 다 은행 거라고 보면 돼 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는 앞서 팟캐스트 송훈이 김숙의 비밀보장을 통해 신사옥에 들어간 돈의 80%가 은행돈이라고 밝혔던 바 있으며 이에 그는 이제 벌면 되니까라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후 도착한 신사옥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무려 7층짜리의 웅장한 크기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숙은 커다란 건물을 보고 감탄을 펴는 것도 잠시 예상보다 좁은 측면에 아니 잠깐만 언니 이거 사기꾼이네 엄청 큰 건물인 척하더니 여기서 보니까 없네 아주 얄사하네 라고 야유를 하자 그러자 송훈이는 여기서 보면 비보의 비를 형성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김숙은 여기가 1층이냐 엘리베이터도 있다고 감탄했죠. 송훈이는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지 라고 말했고 김숙은 언니 옛날에 4층까지 기어 올라갔던 거 기억 안 나냐 그때 힘들어서라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이후 송훈이는 널찍한 카페 공간을 소개했는데요. 그는 여기가 앉아서 차 마시면 너무 좋아 뷰가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김숙은 이거 임대 줄 거야 라고 물었고 송훈이는 규모가 애매해서 임대가 잘 안될 것 같다고 하더라 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이에 김숙은 임대해야지 우리가 지금 돈 버는 게 없는데 라고 말해 씁쓸함을 자아냈죠. 이 밖에도 신사옥 내부에는 스튜디오부터 대기실 회의실 휴게실 녹음실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풍성한 최광에 김숙은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그 건물 같다며 해가 쫙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고 만족감을 전했고 뿐만 아니라 널찍한 테라스를 보고는 담배 피기 딱 좋은 곳이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5층은 펜트하우스처럼 널찍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송훈이는 5층은 직원들이 사물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고 김숙은 우와 펜트하우스라고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이어 울컥한다 비보 7년차에 처음으로 내 방이 생기는 거다 여기가 내 방이야 라고 물었고 송훈이는 여기가 야외 테라스 너무 좋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방은 이라고 묻자 송훈이는 여기가 네 방이고 내 방이다 같이 쓰자라고 말해 김숙을 분노케 했죠. 김숙은 야 그럼 네 방이잖아 라고 분노했고 송훈이는 같이 쓰는 거다 왜 그렇게 생각해 여기 데크 깔아줄 테니까 여기로 퇴근 밖에 이런 거 있어야지 라고 달랬습니다. 그럼에도 김숙은 아이시 내 방 없어 아이시 양아치 담배 안어줘 언니랑 안 놀아 라고 잔뜩 실망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크리스천 송훈이님의 건물주 되심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투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